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일정적인 순간에 기다려봐 좀 있으면 텔레비 뉴스 화면에 내 얼굴 쫙 도배될 테니까 재수가 더럽게 없다는 거 구천병원 그 사건 자기가 맡은 거야? 거기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없게 있다던데 이 사건 맡은 거 그쪽한테 큰 불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난 죽었지 근데 눈을 뜨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있는 거야 불태출의 천재 사격권 나무 세계의 자와 지하경제의 해석권 아까 놀랍게도 태닝벌을 지체하는 말입니다 빅마우스라 불리는 이 사람 억울합니까? 네 알캠 빅링만 같으면 안 돼 당신이 빅마우스입니까? 개운을 찾아야지요 네가 쓰려간 그림도 쳐다봐 대답해 당신이 빅마우스입니까? 이거 열 개 중에 한 두 개는 틀리는 거 아시죠? 법정에서 어차피 징그러도 못 쓰는 건데 이 사람 긴장시켜서 뭐하는 건데요 지금 looking Sauvirt 나 빅마우스입니까? 나 빅마우스 입니까 단식간에 안잡힌다 대체 누가 왜 ping cheaper 가봐! 날 빌먹수로 만들었을까? 남편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? 무죄 밝혀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야 그 사람 빌먹수 아니에요?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마 너 어떻게 어찌나지? 내 남편이니까 알았지, 박상웅? 분명한 건 내가 빅마우스로 인정을 받아야 우리 미호를 살리나는 거야 영화의 북함들이지 마 손대는 순간 다 죽어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맞춰서 감행할 수 있다고 당신 누구야? 시들이 영수인 줄 알고 달려도 있는데 내가 다 열어주려고 이제부터 내가 진짜 빅마우스다 내가 진짜 빅마우스다 내가 진짜 빅마우스다 이 개자식들아 말하는구나 누구만 이래 내가 다 열어 그리운지는 그리운이 또는 윗 좌우 그 나